자, 그 다음 현대소설을 좀 볼 건데요. 현대소설은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건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처한 현실을 제시했고 인물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포인트인데 됐죠? 자, 작년 수능이 갖고 있는 특징은 처한 현실을 안 냈고 관계만 냈습니다. 알겠죠? 갑순이, 갑득이, 엄마, 할머니의 관계. 자, 이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6월 평가원은 뭘 냈냐면 이 관계가 아빠와 나의 관계가 변화하는 걸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 기억을 재응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부정에서 뭐로 바뀌냐면 긍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냈거든요. 자, 그 다음 9월 평가원에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였냐? 처한 현실을 대놓고 줬습니다. 독재라고 주고요. 됐죠? 핵심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재, 집단 논리. 그러니까 제복을 입어야 되냐, 입지 않아야 되냐에 대해서 주인공인 민도식이가 이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방금 했지만 조건부에 들어갔을 때 이 조건부 내용이 보기범주랑 다른 범주를 제시해서 틀린 문제였어요. 조건부를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조건부는 맞았어요. 조건부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계속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지문 속에 있는 문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기에서 제시하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 집단 논리는 제복을 입어야 된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왕따시키자는 게 집단 논리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기범주에 맞지 않은 보기범주가 조건부로 들어갔고 제가 그래서 이 시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틀로 먼저 볼 건데. 자, 해봅시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자,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인 설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배꼽이 없습니다.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집니다. 자, 볼게요.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뭐를 상실했죠? 배꼽을 상실했죠?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배꼽이 상실했어 불편했습니다.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편한 상황에서 배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의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예요. 배꼽과 관련된, 자, 불편한 거 개인. 됐죠? 그 다음 인간 존재와 사회에 대한 심층의 의미, 여기.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났으니까 인간 존재와 사회, 이 범주기죠. 됐죠? 그 다음 심층의 의미 탐색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얘를 범주화시켜야 돼요.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갑시다. 해볼게요. 1번. 조건복 봅니다.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됐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의식의 끈이 건드려졌습니다. 자, 보세요. 비정상적 문제 상황은 뭐가 사라진 거? 배꼽이 사라진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배꼽이 사라진 거. 자, 심층적 의미의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탐색이 이루어졌죠. 됐죠? 그러면 다시 문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무슨 색을 해야 되니까?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자, 그럼 봅시다. 범주는 개인의 불편한 삶, 사회와 관계. 여기. 사회 상황,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기준. 됐죠? 그러면 볼게요. 회사 출근 포기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건 개인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 봐요.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이죠. 이 주인공으로 범주를 뭘 준 거니까? 개인이니까. 회사 출근 포기하게 됐고 늦잠 버릇이 사라졌으니까 변화된 모습. 됐죠? 자, 3번 볼게요.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잘 봐요. 이게 포인트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됐어.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잘 봐요. 조건부. 개인에서 뭐로 바뀌죠? 우주와 만나는 무슨 생각? 심오하고 수성적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자,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봅시다. 탯줄을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자, 이걸 토대로 보면 개인에 관련된 생각. 개인에 관련된 생각은 2번 범주였고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탯줄을 통해서 실마리가 되는지는 인과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의하고 안 잡히니까 얘는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됐죠? 자, 근데 봐요. 4번이 안 잡힐 겁니다. 3번이 안 잡힐 겁니다. 근데 4번 봐요. 그의 사념이죠. 자, 이겁니다. 제가 이거예요. 생각으로 확장됐죠? 그의 생각이죠. 됐죠? 배꼽론으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룰 수 있으므로 잘 봐요. 이건 끝났습니다. 사소한 것에 뭐해지 않아요? 얽매지 않는 무슨 상태래요? 틀렸죠? 범주가 안 맞아요. 왜? 봐봐. 배꼽에 무슨 쪽으로 주목해? 지속적으로 주목해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생각으로 뭐 되는 모습이에요? 확장해요. 왜? 배꼽을 탯줄에 연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됐죠? 그럼 봐요. 생각으로 확장됐죠? 그 경지는 배꼽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했죠? 탐색했죠? 근데 봐요. 사소한 것. 배꼽에 뭐하잖아? 얽매지 않다가 틀렸잖아. 전체 범주는 배꼽을 토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4번 이상은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럼 봐요.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잘 보세요. 일반화되는 상황이 무슨 바기지만 뜻밖이죠. 됐죠? 왜? 사람들한테 뭐가 늘어났으니까. 관심이 늘어났으니까. 됐죠? 근데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핵심은 범주가 1번과 몇 번이 충돌했으니까. 4번이 충돌했으니까. 지문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핵심은 결국은 배꼽에 얽매이지 않다. 근데 보세요. 배꼽 이야기가 뭐 되고 있죠? 일반화되는 상황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배꼽에서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배꼽을 토대로 생각하는 게 기준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 볼 때 몇 번의 포인트 두면 돼요? 4번의 포인트 두면 돼요. 알겠죠? 그래 놓고 배꼽 이야기를 토대로 지문을 잡으러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자, 보세요.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밑줄 매달려. 끝났지. 됐죠? 다시 뭐 해줄 수 없어?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제 느낌은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었을 거고요. 여기 가서 그냥 단순 일치로 배꼽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어. 라고 보니까 이 시험에서 배꼽에서 뭐 하지 않아? 얽매이잖아. 얽매여야 돼. 자유로워지지지 않아. 해서 정답 풀었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비정상적 문제. 배꼽이 사라지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한다가 기준이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니까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고 확장한 거죠. 됐죠? 배꼽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알겠죠? 배꼽을 갖고 있어가 기준이니까 얽매이지 않다가 이상한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4번부터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이것도 보기에서 제시하는 선택지.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예요. 자, 현대 소설을 어렵게 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알겠죠? 그러면 지금 수능은 올해는 어찌 됐든 조금 살짝 쉽게 내자. 현대 소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현대 소설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올해는 살짝 현대 소설을 쉽게 내자 라고 해서 23년도에 9월에 나왔던 날개가 돋는 게 있어요. 겨드랑이에. 그 문제랑 살짝 비슷한 패턴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6월과 9월과 수능을 준비할 때 그 날개가 돋는 거랑 겨드랑이에서 파마늘이 돋아서 날개가 생기는 거랑 이 지문이랑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커리에서 실제 수업을 할 때 두 지문을 엮어서 수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전체 범주랑 4번 선택지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배꼽을 통해서 개인을 먼저 인식하고요. 점점 갈수록 개인 말고 여기.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신청적 의미의 탐색으로까지 확장되는 거. 알겠죠? 이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잠깐 끊었다가 고전소설 엮을 건데요. 고전소설도 제가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쉬겠습니다.